첫끼를 첫끼로 먹겠는지 힘드네요. 저는 냉면도 불냉면만 먹고 있는 거예요. 아, 진짜? 네. 먹자, 네. 근데 우리는 여기 오면 이거밖에 안 먹어요. 아, 이거 나왔어요. 고기를 싸먹을래요? 고기에 싸먹을래요? 진짜 맛있으니까. 아, 네. 이야, 국산은 다 익혀져 있네요. 네. 네. 그럼 마, 둘이 먹다. 하나 죽어 매워 매워 자꾸 먹어. 아, 내 입으로 들어와. 초코시럽처럼 달고받던은. 낙지야. 배울 수 없어. 배울 수 없어. 근데 그거 가지고서 고기를 또 먹으면. 근데 웨이저 스테이크. 어, 역대급이야. 역대급이야. 한입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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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꿀.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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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